네 이재명의 스나이퍼에서 한동훈의 스나이퍼로 양쪽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작가 모셨는데요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친다고요 자 요즘 한동훈이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뭉치자고 느닷없이 맨날 배신하더니 느닷없이 이제 뭉치제 뭐하는거야 우리가 뭐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이에요? 갑자기 뭉치게 우리는 한동훈은 같은 국민의힘 당원 이런 우파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거지 같은 우파라고 생각하면 그걸 왜 끌어내리냐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꼬리 내리고 뭉치자는 얘기하는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거는 일단 한동훈의 정체예요 정체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거란 말이요 이 모든 정체 한번 자료 좀 올려보세요 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자 이거 보세요 최근에 민노총 간첩단 법정 구속됐죠 그 간첩단 중에 가장 핵심인물 법정 구속된 인물 중에 15년형을 받은 애가 석권호에요 석권호 자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조직실장인도 이거 봐보세요 여기 석권호가 징역 15년에 법정 구속이 돼서 다른 놈들은 7년 5년인데 이게 제일 악질이라는거 아니에요 요게 요게 15년형이에요 요 놈이 누구랑 친하냐 요게 누구랑 친하냐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보세요 석권호 동지에게 자 요거 한동훈의 비서실장 김영동이 아 이거 김영동이야 김영동이잖아요 아 얼굴이 김영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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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머리 요렇게 올백하면 형동이잖아요 형동이가 자 이거 석권호 동지에게 형님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예요 도대체 이 간첩한테 법정 구속된 간첩한테 동지라고 그러고 형님이라고 하는 요런 애를 비서실장으로 끼고 있는 아니 한동훈의 정체가 뭐냐 이거에요 그것도 가장 악질로 15년형 법정 구속까지 된 석권호로 형님이라고 하는 애를 비서실장으로 끼고 있어요 정체가 뭐냐 이거인거에요 김영동이로 그 다음 것도 김영동이는 얘는 그러면 뭐 깨끗하냐 원래 임명된 쪽부터 수상했어요 단수 줄척 불척 조선족 출신 부인인데 보통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오면 얼마나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 싶어 난리가 나요 10년이 넘도록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안해요 장인은 연병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중국은 공산국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김영동이 정체부터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김영동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석권호와 친구이고 매일노동신문에 문재인 당선 축하 칼럼까지 썼었어요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썼어요 어떻게 이런 자가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느냐 친중 중에 친중 아니에요 이런 자라가 나는 그래서 일단 한동문의 정체성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음 것도요 이게 보세요 다 노조예요 노조 우정노조 아까 제일 센 15년 민노총 간부 다 노조예요 그리고 문재인의 화양연화 문재인 정부가 화양연화라고 하는 한동훈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촛불의 여망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형동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문재인 정부 투인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의 정체 얘를 그냥 뭐 우리가 당대표로 우리가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 우리 당 대표가 아니고 그냥 민주당 대표인 것 같다 이건 거예요 다음 것도요 이거 찍소리도 없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암호를 풀었냐 석권호를 잡으려고 1년 걸리는 암호를 풀은 거예요 석권호가 1만 년 1만 년 1만 년 1년이 아니라 1만 년 1만 년 1만 년 걸리는 암호를 풀었어요 북한 지령문을 연 구수리 서말 북한에서 100번이나 지령문을 받고 해외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석모씨 석권호 석권호 석권호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게 김영동이 아니에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거 다 한 것 같아요 이거 석권호가 지령받고 한 내용들이 뭐냐 피해소 실장이 형님이라고 형님 동생하는 이 석권호 간첩 간첩이 북한 지령받고 한 내용들이 뭐냐면 2019년에는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고 화성 평택 지역 군사 기지 화력발전소 항만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고 일장기 화영식 일본인 퇴출 운동 파격적인 반일 투쟁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북의 지령받고 한 건데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주문 한미동맹은 전쟁 동맹이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인근 시위를 지시까지 한 거예요 석권호가 그리고 또 뭘 했냐 양경수 통진당 이석기의 직속 라인을 민노총 위원장으로 지지하는 거 북의 지령에 따라 진보당을 원내 진추로 지원한 거를 석권호가 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북의 지령에 따라 대통령 퇴진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 입도 뻥끗도 안 해요 입도 뻥끗도 안 해요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한동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다음 커트요 북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게 죽창과 반일 이거 전부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과 민주당이 한몸이었다는 거죠 다음 커트요 이 석권호랑 이렇게 이렇게 한국 국적 취득하지 말라고 만류까지 했었다 캠프에서는 중국 국적 아내에게 한국 국적 취득하지 말라고 만류까지 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도대체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들은 많이 해요 다음 것들 왜 그거를 만류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이게 끈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이쪽을 한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쪽에서는 배신자로 여기니까 아 그러니까 중국 쪽에 핵심적인 사람들과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지 그럼 배신자로 여길까봐 한국 국적 취득 못하게 하는 거지 발을 담궈놓는 거지 이거 석권호에 서울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거 조금 위로 올려보세요 석권호에 이거 석권호에 이거 좀 더 올려보세요 이 석권호 이거 요즘 이거 석권호 석권호가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게 쭉 나와 스무살 나이부터 자 이거 간첩활동호 이러면서 쭉 나와요 이러면서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자 이 노동 노종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는 간첩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길게 썼네 자 그러면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서 이렇게 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외쳤다라면서 쭉 그 다음 커트요 자 이런 간첩인 거예요 이 간첩은요 자 이것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이 김영동 비서실장 불법 투기 논란 맹지 주택용주를 해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부은 것까지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공천을 줬어요 지금까지 입도 뻥긋하네요 음주운전 전과도 그냥 주고 뭐 하여간에 전부 다 김영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도 뻥긋하네요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입도 뻥긋하네요 굉장히 난 숨은 실세라고 봐요 다음 커트요 자 자 이 한동 정체 뭐냐 장인어른 캠프가 지원이 됐었어요 장인어른 캠프 장은 장인어른이 친중 아니에요 김영동이도 친중이에요 뭐지 마느라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 따르잖아요 음 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진흥구가 중국 지역 경제 고문까지 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정체들이 중국에서 내세운 간첩인가 별 생각까지 다 들어요 이 정도가 되면 미국에서는 이런 걸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인 캠프가 내세워져서 한동훈 라인의 실세는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실세라고 그러면 김영동 이를 공천 준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동 이가 석권호 간첩한테 동지라고 하고 형님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다음 커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했는데 우리하고는 자 이 면접도 안 본 정과자 김희상이 비례 10번 줬어요 얘는 누구냐 한국노총 아니에요 우리 정당에 한국노총 민노총이 어떻게 들어와요 폭력정과에 한국노총이 언제 한번 공천 줘본 적이 있나요 면접도 안 보고 이게 장인이 실세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언제 어떻게 국민의힘에 오냐는 거예요 한동훈의 뒤에 실세가 누구냐 이렇게 온 거예요 다음 커트 얼굴도 보세요 이거 얼굴 얼굴이 진짜 관상이 과학이에요 진짜 다음 커트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김여사 문제에 기여를 못하면 한동훈 특검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러잖아요 김여사 특검도 북한의 삐라로 지금 특검 밀어붙여라 이런 것도 지금 북의 지령이에요 지금 이거에 충실한 한동훈이가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김여사 문제에 기여를 못하면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 왜 민주당이 목줄이 목줄이 잡혀있냐 이거죠 우리 당대표가 자 다음 커트요 자 이 정도로 간첩과 내통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보세요 안기령이가 뭐라고까지 해주고 있냐면 아니 세상에 우리 집회를 홍보를 해야지 되지 않나요 대통령을 지키는 집회를 한동훈은 어머 김건희 윤석열 특검 촉구 집회를 홍보해 주고 있어요 오죽 고마워야 안기령이가 민주당의 안기령이가 아유 우리 집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 아니 우리 태극기 집회 엄청 컸잖아요 태극기 집회에 나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라면 어떻게 이거 한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 그리고 법무부장한테 안기령이가 비꼰 거 아니야 비꼈죠 비꼰 거 이제 이런 걸 너무 크게 해 놓으니까 크게 올려 놓으니까 사진을 그러니까요 이걸 왜요 차라리 우리 거는 우리 거를 올려놔야죠 그리고 우리 거는 얘기도 안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물론 비판하면서 민노총 비판하면서 사진을 다 거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거 왜 올려놔요 홍보해 주는 거지 그럼요 우리 거는 왜 안 올려놔요 그리고 자기가 법무부장한테 뭐하고요 이재명 안 잡아들이고 인제 와서 왜 뒷붙쳐요 왜 뒷붙쳐요 웃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광화문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러게 대통령 지키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입도 뻥꼿도 안 해요 다음 것도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 지금 간첩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어요 김영동이가 형님이라고 하는 석권우가 다음 것도요 자 이 빨갱이 피는요 저는요 이게 유전이 된다고 봐요 자 이 국회의원 명단 휴대폰 지역구 자 이거 북한한테 다 넘겨서 노출이 돼서 민노총 간첩단의 공소장에 이렇게 다 돼 있대요 이거 윤석열 놈이 당선시켰다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이 명단은 안 넘어갔겠어요 국민의힘에는 다 간첩이 없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요 참 나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북한의 공작에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들 자 그리고 다음 커트요 저는요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중국 자금을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김무성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저기에도 많다고 나오잖아요 다음 커트요 김무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석권우의 부친 있죠 석달용인가 뭔가 거기 부친도 하여간에 진도 간첩단 사건이 있죠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18년형인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간첩도 이게 진성 빨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완전 빨간 집안 이거 진짜 연자재 다시 부활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들어오고 나서 유난히 뻘개졌어요 이거는 유난히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안 뻘갰거든요 홍천 준 사람마다 다 뻘개요 이런 종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정체성부터가 지금 김영동이가 형님이라고 한 석권우가 지금 법정 구속이 되고 지금 간첩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평 한 마디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뭉치자 갑자기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렸거든요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그 김건희 여사 욕한 거 한동훈 아이디 난리 났어요 그럼요 김민지원 의원도 한동훈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이거 저 김경수처럼 수사 받아서 감옥 가야 돼 여는 더 심각해요 조직 범죄처럼 조직적으로 한 의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드러킹 아니에요 정황이 그러니까 갑자기 뭉치자 하는데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다 이 빨갱이들이니까 저희는 빨갱이와 뭉칠 수 없어요 우리는 안남미에요 안남미 안남미 뭔지 아시죠 안남미가 뭐야 흩어지는 우리 베트남살 안남미에요 그건 안 뭉쳐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한동훈과는 뭉칠 수 없다 한동훈하고는 우리는 뭉칠 수가 없어요 나는 안남미에요 거기서는 김사랑 작가티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네 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조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의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никак 장 bağ